뭐하려고? 니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 데는 혐오로 발효시킨 막걸리 갖고 왔지? 그래서 그게 뭔데? 니 막걸리! 그러니까 막걸리 뭐? 응? 막걸리라고 말을 했는디! 아케꼬! 막걸리 이름 뭐냐고! 내가 말했잖여! 마크홀리! 니가 한 번에 제대로 말했어야지! 아니 말을 했는디 니가 못 알아 쳐먹으니까! 아케꼬! 쓸데없는 말 하지마! 어디에 샀어? 인터넷! 얼마야? 이 한 개 16,50원인디 두 개씩 팔어! 알코올 몇 퍼센트야? 이 10도요! 좀 높은데? 이 6도짜리 듣는디 이 형이 뭐 높은게 낫지! 좋고! 둘 다 가져왔어야지! 특징이 뭐야? 6도짜리 넘고 이제 같이 마시고선! 누르간 쓰고 맥주 효모로 발효해서 달달하디야! 마셔봐! 맛은 어때? 살짝 걸쭉 괜히 달달해! 6도짜리랑 비교하면 어때? 6도짜리는 좀 가볍고! 요건 좀 묵직한디? 단맛이랑 탄산감은? 단맛은 좀 연하게 탄 꿀물하고 비슷하고 탄산은 전혀 없고!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니 요게 깔끔해가지고! 완전 20대 취향이네! 난 내 머리에 마흔이잖아?